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킷 세팅 아 X 말고 Q 말고 아 그럼 이게 낫겠다 아 근데 내 뭐 손이 X로 돼있어가지고 일단은 스펙을 쏴서 올려야겠지 아 이거 크뎜도 100이 안되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조님을 위해서 800만원도 후원받았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뭐하십니까 제가 정수파 죽으러지 않았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버프프리저가 없으시답니다 맞지요 예예 없음 마일리지 0을 참고 늘린다고 봤었습니다 오늘 아 캐시탱 갈아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아 그거는 안되시는건데요 맨날 뭐 밥만 먹고 바이퍼하기면은 아 쓸샵용 장갑도 받았습니다 아니 조용히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쓸샵용 장갑 1억짜리 지원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왜 또 얘기했습니까 아니 근데 저라면은 쑤 아 알겠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잡을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갑니다 예예 아 조용히 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정수 꺼십시오 아 정수 꺼십시오 좋겠습니다 그림 그림 나왔습니다 우와 어? 오케이! 한 번 날라가지고 아! 물약 내가 먹어야 되지? 아 맞아맞아 아 이게 참 난해하네 어! 어허허허허 아! 물약 내가 먹어야 되지? 아 이거 빡세네 물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게 너무 빡세네 어구 야야 쓰읍 아 아! 물약 먹어야지! 아 빡세네 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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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아! 조용히 하십시오 아하핳 아 죄송합니다 정석 바랍니다 טוב 어 아 위험하다 아하호 아우 약간 위험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깰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어 어 어 어 어 아아... 아아... 아 두개가 날라왔었구나 욕심냈어 욕심냈어 아 이거 어떡합니까 버프 버프 하나도 없는데 안되는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고 계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아... 아아 고맙습니다 어... 아 조졌습니다 조졌습니다 아니 수공이 이 데미지가 싹 사라졌네 그 나가서 버프 한 번 받고 오시면 아닙니까 어어... 낄 수 있나? 아아... 물약이 없어가지고 저거 또 아 이거는 논밭처럼 스킵이 안되는군요 아아...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아아... 생각해보니까 저는 왜 이걸 안쌌습니까 여태까지 스킬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우... 야... 언어.. 아.. 오래간만해서 그러나 스킬이 기억이 안 나는건가 아니 왜 7번을 눌렀는데 아 6번을 눌렀구나 경험실을 쓰고 있네 보스를 잡으러 왔는데 경험실을 누르고 있었구나 어 더 살았다 아 위험했어 굉장히 위험했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아 깰 수 있나 아 13분이나 남았는데 피가 저렇게 많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어어 잘못 눌렀다 딜을 눌렀어야 했는데 에이프를 눌렀군 아 가능한 것인가 이게 어어 야 아 물약 아 물약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물약을 못 먹네 여기서 죽고 아 도비가 아 물약 아 물약 물약 아 또 죽었어? 와 미치겠네 헤헤 아 안 죽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안 죽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 물약 물약 신경써 물약만 생각해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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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? 생각해 물약 생각해라 아 아 또 그가 그렇냐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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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뭐야 지금 어 어 야 아 이거 한번 죽을때마다 버프를 다시 써야되니까 빡세네 안죽으면 깰수 있을거같은데 이제 페트빅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가면 뒤질 것 같은데 공 날라오면 어떡하냐 어떡하지 아 날라오는 중이었구만 아주 위험해 보였어 자 데카는 하나다 생각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물약 물약 먹어 일단 계속 먹어 살고 보자 살고 보자 물약 먹어 물약 먹는다 계속 살병 뗄 수 있다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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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아 이걸 쓰고싶은데 다음인 것 같은데 아 안 죽으면 가능성 있어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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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. 위험하다. 하아... 탕하다. 하아... 연결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15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힘내요. 실패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거야 뭐... 아... 제 캐릭이 똥캐라... 똥캐라서 맞습니다. 아닙니다. 이 실패의 원인은 저의 물약과 버프프리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컨트롤의 부족이겠지요. 아 아닙니다. 제가 무기만 좋았어도 깼을 수 있을텐데. 처음에 자꾸 누가 방해했습니다. 말 걸어가지고. 아 누굽니까 도대체. 어떤 샥놈의 새끼가. 정정 부탁드립니다. 아주 좋지 않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하 아깝군요. 다음에 한 번 더 하신 줄 알겠습니다. 딜은 됐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컨트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 아닙니다. 아 템세팅 9% 결속의 반지 가능성 9% 아 닉네임 깜짝 놀랐습니다. 보금자리 에반 1호군요.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아닙니다. 더 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자취방이 보금자리입니다. 아 네네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전체적인 9% 템세트를 다 하셨군요. 예 그렇습니다. 토도해서 다 했습니다. 아 아이템 좋습니다. 이제 뭐 다음부터는 이제 17성 에디 2줄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군요. 무기를 앱솔로 지금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메모리 없습니다. 아 재미있는 데리콘이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소위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아 실패하겠지만 데리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